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존경하는 의성청송 영덕울진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박형수 후보 인사드립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고 우리 지역발전을 책임지는 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4년간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무기로 온갖 횡포를 부려왔습니다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등의 편법을 통하여 민주적인 절차와 국회법을 유린했습니다 검수완박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들을 통과시키고 거필타면 탄핵안과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의힘이 속수무책이었던 이유 인생법안이 번번이 발목 잡힌 이유는 바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년 전 우리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천신만고 끝에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때문에 국정은 사사건건 발목이 잡히고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식물정권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이 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을 통하여 그간에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해 주십시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드시 과반의석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국정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성청송 영덕울진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범죄를 저질러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됩니다 대장동 사건 등 사상 초유의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죄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선량한 우리 국민들의 삶과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방탄 국회를 만든 사람이 선량한 우리 국민들의 삶과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조국 혁신당의 조국이 누구입니까 4년 전 우리 국민들을 완전히 둘로 갈라놓은 사람입니다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초창장을 위조하고 허위경력을 만들어 자기 자식 의사시키려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입시 비리로 재판을 받아 1심과 2심에서 직력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국회의원이 되어 방탄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군 이래 최대의 부패 혐의 송영길 전 대표의 돈붕투 전당대회 등 온갖 비리의 원상이 된 민주당과 내로남불의 화신인 조국 혁신당이 국회를 장악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의성 청송 영덕 울진 국민 여러분 요즘 고물가 시대에 특히 과일값 최소값 상승으로 서민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권을 맡고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금 정부가 긴급 물가안정자금을 풀어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합니다 오자라는 것은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을 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입니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우리 경제를 파탄내고도 절대로 반성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또다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자고 합니다 지난 4년 전 총선 때도 코로나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면서 매표 행위를 하더니 이번에도 또 그러자고 합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출신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선거 때만 되면 돈 푸는 정책을 들고 나온다면서 그 양반의 오랜 버릇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모두 우리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빚을 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600조였던 국가 부채가 지금 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데도 또다시 빛내서 퍼주자고 합니다 선거에 표만 되면 나라 국간이 텅 비든 우리 자식들과 미래 세대에게 빚을 물려두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다시 우리 경제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성청송 영덕울진 국민 여러분 우리 지역 네 곳은 모두 인구소멸 위험지역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사람 하나 살지 않는 지역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에 머물지 않고 새롭게 변화하면서 미래를 위한 도약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의성청송 영덕울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변화와 도약의 세기를 열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획기적인 변화와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의 가장 큰 현안인 화물터미널을 비롯한 항공물류단지 건설과 서대구 신공항 의성 간의 공항철도 건설 등 공항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밸리 산업단지 조기조성과 미래 농업 경쟁력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청송군은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 및 청송 황금사과 연구단지 조성 등 농업기반 확대와 소득증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레퍼츠 휴양단지 조성 등 산소카페 청송에 걸맞는 관광산업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동해의 보석으로 불리는 영덕에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어우러진 해양관광산업을 개발하고 동해안 최대의 수산물 공동거점단지를 조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심해바이오뱅크, 국립해양생물종보건센터 설립 등 국립기관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해양에너지산업의 중심 울진은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기승인과 신안울 3,4호기 조기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후포 해양점토산업화 사업 등을 마무리 짓고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 기유치한 4대 국공립기관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성청송 영덕울진군민 여러분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역사는 때로 위대한 한 인물에 의해 움직여지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평범한 이웃집 아주머니, 청년들의 한걸음 한걸음이 역사를 만들고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는 4월 10일 기호입은 국민의힘 박형수와 함께 의성청송 영덕울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 주십시오 기호입은 박형수와 함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아 주십시오 기호입은 박형수와 함께 통합과 화합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힘을 모아 주십시오 품격 있는 정치, 소통하는 정치, 현장과 함께하는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의성청송 영덕울진 국민들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소속 심태성 후보입니다 연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의성청송 영덕울진 국회의원 무소속 후보자 심태성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의 출마를 결심하면서 지역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회의원은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유권자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특별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에 낮은 자세로 기 기울이고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 특별한 책임을 제가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성청송 영덕울진은 모두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0% 이상이며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노동력은 현재의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저희 지역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지방소멸 위기가 있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정치 철학, 정치 이념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그 어떤 정책, 어떤 복지가 필요하겠으며 정당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곳은 저와 제 가족이 먹고 살아가고 있는 생활터전이고 미래에는 우리들 자녀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 지역입니다 소상공인, 농민, 어민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들고 처절하게 삶을 지탱하고 계십니까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주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피부로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들의 이런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해외 경험과 지역에서의 경제 활동을 실천하고 있기에 누구보다도 지역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젊음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정치 논리, 경제적인 접근으로 지방 소멸을 막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인구 유입을 만들어내고 경제적인 논리와 해결책으로 접근하는 것만이 지금의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우선적으로 지역을 위한 정치 저희 지역의 소멸을 막는 현실적인 일들을 할 것입니다 먼저 의성에는 외국인력관리청을 신설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2024년에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작년보다 4만 5천명 늘린 16만 5천명으로 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농업, 어업, 축산업, 어느 산업 분야라도 외국인력 없이 운영이 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고용주는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고 고용되어지는 외국인들은 안전한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적합한 임금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외국인 인력이 의성에서 관련 교육을 받고 전국으로 공급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질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교육과 사업장의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정부 부처를 신설하겠습니다 청송에는 국가산업 방위산업단지를 유치할 것입니다 미래의 우리나라 주력산업은 방위산업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청송에서 최첨단 무기를 생산하여 전세계로 수출하는 첨단기지로 만들 것입니다 왜 청송이 방위산업단지의 최적지라고 생각하냐면 우선 원자력발전소가 가까워 전기공급이 원활합니다 그리고 근방의 안동댐, 이마댐 등이 있어 산업용수 공급도 풍부합니다 땅값도 저렴하고 특히 제가 추진하는 국가방위산업단지는 산속터널을 이용한 바둑판 형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공사 비용도 줄이고 난이도도 쉽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울진 영덕에는 후포항에서 포항 호미고까지 이어지는 세계 최대 다목적 항만을 개발할 것입니다 환동의 북방교육의 중심이 되는 물류뿐만 아니라 항공모함, 대형 크루즈선, 대형 컨테이너선이 입항하고 정박할 수 있는 해양 첨단 도시를 건설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 200명 축소법안 발의를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들 대다수의 의견을 들어보면 공통된 의견이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 도의원, 군의원, 정당 공천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기초의원들이 중앙당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기초의원 제도의 근본 취지가 퇴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고 무소속이기에 이 법안들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국회의원 후보님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유세 인원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그 흔한 현수막 한 장조차 걸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선거형 현수막을 건 자리에 현수막을 한 장이라도 걸었다면 즉시 철거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특권입니다 저는 저희 가족들만 선거운동을 하며 진심으로 유권자분들을 만나 뵙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선거운동을 모른다고 합니다 선거 비용을 보존받을 수 있기에 선거 유세 인원을 최대한 고용하고 최대한 선거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저에게 충고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선거운동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유세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선거운동들이 대부분 우리들의 세금으로 지출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보존받는 선거 비용은 모두 우리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입니다 불필요한 선거 비용을 지출하고 국민들의 피같은 나라 돈으로 돌려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깨끗하고 진심으로 유권자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저희 지역구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고 소멸위기인 이유가 사회적 기반시설과 산업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실물경제에서 직접 일하고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젊고 폐기있는 제가 지역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아니 변해야 삽니다 여러분들이 변해주셔야 지역소멸위기를 막고 의성청송 영덕 울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젊은 청년이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꼭 심태성을 기억해주시고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울진군 선거구 후보자 합동방송연설에 함께하셨습니다 높아 지방소멸 고위험지역으로 꼽힙니다 기존 영주 영양봉화에서 선거구를 옮겨 재선에 도전하는 박형수 국민의힘 후보는 굵직한 역점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의성군에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을 조성하고 교통망 확충도 약속했습니다 또 청송사가 명품 브랜드화와 영덕 해양관광산업 육성 등 농업 기반 시설 확대를 공략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돼서 여기 사시는 분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역 사업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청송 출신이자 영덕에서 자영업을 하는 30대 심태성 무소속 후보는 젊고 책임 있는 정치를 강조합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농촌 인력 관리를 위한 글로벌 허브센터 설치를 내세웠습니다 청송의 산업 지형을 활용한 벙커형 무기 생산 시설 등 국가 첨단 방위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구 조정으로 새로 포함된 울진군에 대해서 박형수 후보는 원자력 소소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심태성 후보는 스마트 다목적 항만 조성을 각각 약속했습니다 울진 출신 국민의힘 박형수 후보는 지난 영주 봉화선거구에서도 베어링 국가산단, 양수발전소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내왔다며 의성총송 영덕 울진에서도 현역의 노련함을 발휘하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을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삼아서 우리 의성총송 영덕 울진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박 후보는 의성 신공항의 화물터미널과 항공 물류단지의 성공적인 건설을 이끌고 교통 접근성을 확대해 청송을 체류형 관광지로 영덕을 동의한 최대 수산물 거점단지로 울진을 에너지 산업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청송 출신이자 영덕에서 수산업과 카페 자영업을 하는 정치신인 무소속 심태성 후보는 30대 청년의 폐기와 도전 정신으로 인구 소멸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말합니다 의성총송 영덕 울진은 지방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 지역은 소멸되고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나서서 심 후보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인력 허브센터 설치 청송의 국가첨단 방위산업단지 유치를 그리고 영덕과 울진의 다목적 한만 개발 국회의원 정수 200명 축소와 고령 친화형 특구 지정 등을 공약했습니다 힘있는 현역과 30대 정치신인 60대 이상 그레이 파워가 압도적인 의성청송 영덕 울진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